트렌드를 선도하는 신세계백화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여성골퍼를 위한 골프의류 편집숍을 론칭했습니다. 코로나 특수로 골프 성수기가 이어지면서 골리니로 불리는 2030 젊은 골퍼들의 지갑이 열리며 관련 용품 매출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3년간 밀레니얼 세대 여성들의 골프의류 매출 신장률을 살펴보면 전세대 신장률을 크게 웃돌며 매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러한 추세에 주목하고 여성골퍼를 위한 골프의류 편집숍 스타일골프를 지난 9월에 론칭! ssg.com 내 공식 스토어 형태로 온라인 매장의 문을 열었는데요. 젊은 여성골퍼들은 기능적 요소뿐 아니라 디자인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트렌디한 골프웨어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그동안 백화점에서 판매하지 않았던 국내 신예 디자이너들의 브랜드와 해외 유명 브랜드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타깃인 만큼 스타일골프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대도 합리적! 앞으로 신세계 강남점 등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골프 실력만큼 스타일도 포기할 수 없죠? 이제 스타일골프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보세요!